요즘에는 하이실종이라고 해서 다리가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아름다운 다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아리에 알통이라고 해서 알통다리라고 일컬어지는 다리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리에 노출을 꺼리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또 이걸 예방하는 방법과 간단한 시술로서 좀 다리를 이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하이실종 유행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에도 두꺼운 레깅스에 다리를 꽁꽁 싸매고 짧은 팬츠나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여성들 가운데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 비만을 컴플렉스로 가진 여성들인데요.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퇴축술입니다. 서울 지역 19세 여고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고생들의 60% 이상이 하체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대상 중 10%가 종아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발달하여 종아리의 윗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게 우리가 유전적 요인 부모님이 다리가 굵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과도한 운동, 운동선수가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는 종아리 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까지도 발달을 하니까 과도한 운동이 있을 수 있고요. 하이리를 신는다든지 어떤 행동에, 어떤 습관에 있어서 어떤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아리 근육 때문에 고민하는 20대 여성 박진희 씨 이미 생긴 근육 때문에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해결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종아리가 남들보다 발달이 많이 돼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톡스나 이런 시술로 간편하게 종아리 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진희 씨가 받은 시술은 바로 보톡스. 종아리 보톡스는 이름 그대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얼굴에 보톡스를 놓듯이 종아리 부위에 보톡스를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근육을 직접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근육을 직접 절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주파, 고주파를 이용해서 근육을 태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운동을 떨어뜨림으로써 근육의 사이즈가 주는 건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좀 더 근육을 직접 손대는 건 과도한 반응 방법이고요. 또 보톡스를 하는 건 좀 자주 시술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콤플렉스로 느끼게 되면 다이어트나 마사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종아리 근육은 평소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는 과도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질 거고요. 너무 하이힐만을 계속 신고 다니면 또 원하지 않는 종아리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단완함, 운동화라든지 편한 신발을 신는 거. 첫 번째는 스트레칭 잘하는 거, 또 편한 운동화를 신는 거 정도가 종아리 근육을 좀 작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도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데요. 양손은 허리에 두고 왼발을 앞으로 크게 내밉니다. 등은 꼿꼿하게 세우고 내민 다리를 살짝 굽히는데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뒤쪽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자세를 낮춥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체중을 서서히 앞으로 실으면서 종아리 근육이 풀어줄 수 있으므로 이 동작을 양쪽 발 모두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심하지 않게 아주 필요한 만큼만 살짝 줄이는 거는 미용적 수술로서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하면 까치발로 걷는 당김 현상 근육이나 신경이 저리는 절임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예쁜 다리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시술을 받았다고 하여 안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